두께는 휴지심이 널렬하지? 휴지심 알죠? 두루마리 휴지심 널렬해? 둘레는 이렇게 돌려봐서 재보지는 않는데 휴지심으로 좀 했거든? 휴지심이 널렬해 너비라든지 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널렬하더라 깍차고 뭐라고 해? 좀 깍차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포괴 저주받은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달 열심히 안하고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다 응원해지는 게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배달만 받는 낮에 배달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술 먹을 수가 없잖아 배달하는 모습 보이면 저는 응원들 많이 하고 들어와서 좋아요라도 누르고 방송 보자도 좋아요 아 깔라만 시라고 이거 12.5도 뭐지? 일반 종류주인데 일반주 알코올도 12.5도 근데 이거 뭐 가짜 아니면 딴 거 딴 거 봤지? 응 봤지? 누가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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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포도 한 잔이 아니라 진짜 진짜 억울합니다 난 열심히 살려고 포도 부터지 누가 포극 얘기해 가래 어 어 어 아 누구야 에응 누구야 도대체 에응 포도 에응 에응 에응